팀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혜린 선수 전혜린 선수가 첫 득점을 만들어 냈네요 멀리 있는 공 앞돌리기 짧게 회전을 사용하면서도 얇은 두께의 공략이 필요했는데 적절하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전혜린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네 진행 좋아요 좋습니다 3대1 옆돌리기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다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노랑궁의 왼쪽으로 지금 쳐다보질 않고 오른쪽으로 당쿠션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의 대회전 네 아 전혜린 선수가 멋진 샷 만들어냈습니다 얇은 두께의 지금 대회전 시도인데 너무나도 각도가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스피드 또한 모자람이 없었고 네 정확하게 득점 성공 매력부자 전혜린 선수 단타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격돌리기 자 대회전 이어지는데요 네 네 놓치지 않네요 4연속 득점 두꺼운 두께로 지금 이 각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냈어요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목적도 너무 좋게 맞으면서 대회전 자 마지막까지 힘이 전달이 돼야 돼요 자 네 다왔습니다 득점 성공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2대6 자 어렵게 어렵게 득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왔습니다 네 시작 지금도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상대 팀에게 뱅크샷 기회가 넘어가잖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점 전혜린 선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지금 쿠션을 바라보고 있죠 네 투뱅크 시도를 합니다 네 뱅크샷 자 우선 걸렸어요 이어지는데요 와 아 마지막 득점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멋진 마무리를 보여주는 전혜린 선수 자 15대7로 이렇게 NH농협카드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트스코 2대1을 맞추네요 네 2